둘이 나이 커서 유치 9살인데 29살이요? 어 지금 곰돌이잖아 곰돌이를 만든거야 키번든거 같아 여기도 보여주세요 이쁜 하트가 완성이 됐어 어? 근데 괜찮았는데? 그럴까? 이거 언제 말라? 그러니까 테두리 하면 되잖아 테두리 응 테두리 여기를 요렇게?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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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스 아니야? 아 야 마이키지마 어머나스다 진짜 뭐야 내 손가락 왜 이래? 이게 이 정도면 사람들이 잘나오는 편이야 이거 어머나스 같아 네 이 정도면 상당히 잘나오고 오 선생님 네 그 다음은 이거 춰볼받아야 할 것 같은데 진짜날끼받아야 그 다음은 진짜 볼 수 있는게 그 다음 뭐 첫번째 장난으로 장난을 비는거고 장난으로 왜 내 손톱처럼 하하하하 자 두번째 가겠습니다 두번째는 조금 멋있게 이게 첫번째는 뭐 어땠어요? 이게 첫번째는 어 형의 그런 이미지를 조금 더 부드럽게 중화시켜 주기 위해 하티를 그려봤고 응 두번째는 스타 형이 스타가 되라는 의미에 별 별을 한번 아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봐봐 이수식에 묻혀 이수식에 묻혀 이수식에 묻혀서 별을 한번 일정으로 하할때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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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아하할때문 아하할때문 다음 다음은 진정으로 스타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다애몬드 별이 되라 형이 보시면 완전 반짝반짝 그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냥 이걸로 내 손에 묻으면 안 돼 혹시나 하다가 내 바지에 묻는다 그럼 세탁비도 청구하니까 자 가겠습니다 뭐가 이상한데요? 아직 안건드렸어 아직 안건드렸고 느낌이 안났잖아요 아직 안건드린거구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칠해주세요 그냥 칠하는게 이쁠거 같아 아니 난 아직 그 원래 별은 파란색으로 하려고 했어 아니 이건 나 원래 그냥 칠하려고 했어 형 멋있다 형 이거 봐봐 이거 마음에 드네 이거 마음에 든다 아 근데 진짜로 내가 장난으로 지금까지 한거였지 일단 새끼손가락도 줘봐 응 마음에 드는 형이 멋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번에 여기는 금 손톱까지도 금을 지닐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어라 라는 의미의 이건 금이구요 자 마지막 슈퍼스타가 되라는 내가 또 스케줄이 바쁜 와중에 내가 또 형이 온다 해서 이렇게 해둔거거든 깔끔하게 별 만들고 움직이시면 큰일나요 움직이시면 큰일나요 움직이시면 큰일나요 별 별 별을 이렇게 별을 이렇게 별 아 기다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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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형 기다려봐 아니 기다려봐 이걸 만들어야 돼 아니 아니 이걸 만들어야 돼 이제 요렇게 아 이거 성질이 급한 생각이네 진짜로 전 솔직히 기다림의 미약 못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기다림의 미약 아니 줘봐 줘봐 이 정도일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다시 잘 갔잖아 왔잖아 별 지금 아니 뚫려있는 거잖아 별 어 됐다 별 어 됐어 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끝났어요? 네? 끝났어요? 네 나의 두 번째 브이로그 이렇게 귀빈 씨와 함께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내 이렇게 재능을 남한테 기부할 수 있는 거는 너무 뜻깊고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진짜 기부면 돈 안 들어도 되네 한 번 자랑 한 번 해주고 진짜 한 번 해주고 어 자 여기 보시면 하트 하트 어 그리고 여기는 그냥 멋있는 거 그리고 여기는 별 여기는 스마일 그리고 여기도 멋있는 어 어 그리고 여기 가까이만 보이네 어 멋있다 아 근데 혹시나 뭐 저에게 뭐 이런 내일이나라고 받고 싶은 분들은 언제나 어 예약하시고 오시면 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오시는 분들은 반값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그럼 수고 너무 많으셨고 네네 아 제가 여기 피톡상에 시간이 없어서 적지 못한 게 있어요 네네 혹시나 그 제 내일을 받고 나서 네 밖에 나가서 친구분들이나 형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다닌다 안 좋은 얘기를 한다 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죠? 큰 걸로 큰 걸로 큰 걸로 또 다음 브이로그를 기대해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다시 놔둔다 조심히 가세요 네 아 너무 예쁘다 잘 어울리시네 아 너무 잘 어울린다 안녕히 계세요 네 돌파기